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앵두를 꿈에서 본다는 것은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다양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두는 작고 붉은 과일로 신맛과 단맛이 공존하며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앵두는 그 붉은 색상과 매혹적인 외형 덕분에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감정이나 로맨틱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앵두를 꿈에서 본다는 것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거나 현재의 연애관계에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대체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며 특히 앵두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수로 열리는 특성 때문에 가족의 번영과 행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앵두를 본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서의 기쁨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앵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앵두를 본다면 건강상태의 회복이나 신체적인 활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앵두의 밝고 달콤한 외형은 때로는 유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앵두를 보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이 현실에서 내리는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앵두를 나무에서 따는 꿈은 대체로 좋은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오거나 현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연애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기거나 현재의 연인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앵두를 먹는 꿈은 기쁨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아질 것임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앵두가 식어나 맛이 없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나무에 앵두가 가득 열려있는 꿈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찾아오거나 가정 내에서 즐거운 소식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을 예고하는 길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꿈에서 앵두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관계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썩은 앵두를 보는 꿈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건강 문제나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썩은 앵두가 상징하는 것은 과거의 미련이나 현재의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여성은 최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꿈에서 앵두나무에서 탐스럽게 열린 앵두를 따서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곧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길몽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인연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앵두 꿈이 사랑과 연애의 상징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어느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꿈에서 앵두가 무성하게 열린 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해몽가는 그에게 이 꿈이 곧 사업의 번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이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앵두 꿈이 풍요와 성공을 예고하는 사례입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은 꿈에서 붉고 신선한 앵두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곧 건강이 회복될 징조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이후 건강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앵두가 건강과 활력을 상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바닥에 앵두 알이 수북한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기분을 내고 쾌제를 부른다. 재물, 선물, 티켓 등이 생긴다. 앵두 알을 앞치마에 담는 꿈 쾌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옷같이 예쁜 딸을 낳는다. 앵두 알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경사, 잔치로 인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저장, 저축을 한다. 앵두 알이 변해 영롱한 욕이 되는 꿈 영세업이 축적되어 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일약 상장 회사로 등극하여 부자가 된다. 앵두과에 속하는 작은 열매를 보는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키스를 하게 된다. 앵두 꽃을 품속에 안고 있는 꿈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멋과 낭만이 있는 곳에서 무언중에 살포시 서로 포옹을 한다. 사랑과 행운 만남, 선물 상장, 품장, 병사 단꿈 등의 꿀맛과 행운이 찾아온다. 앵두 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만남이 있다. 앵두나무 가지를 꺾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취득, 구입, 추집, 수유, 행제 등이 있다. 앵두나무 꽃을 벽장 안에 넣어두는 꿈 집계자손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다. 앵두나무를 습득하거나 구입해 들여오는 꿈 새로운 배필이나 정부가 생기게 된다. 앵두를 따 먹는 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열애나 선교 등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두를 먹는 꿈 구설수나 심의 또는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앵두를 보는 꿈 재물, 키스, 일의 성과 등을 나타낸 것으로 새로운 애인이 생기거나 정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진조입니다. 앵두를 본 꿈 재물이나 키스, 일의 성과를 암시 앵두를 얻는 꿈 딸을 낳는 태몽 앵두밭에 들어가서 앵두아를 본 꿈 좋은 일로 바쁘게 되며 잔치 등을 버리기 위해 음식을 많이 장만하거나 무언가를 저장, 저축하게 된 앵두밭에 앉아 깊이 생각하는 꿈 사업에 투자하기 전 산술적으로 요것저것 최선성을 따지게 된다. 앵두아를 손바닥 위에 소복히 올려놓았던 꿈 생각지도 않았던 용돈이 두둑히 생길 징초 돈, 재물, 선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앵두아리 갑자기 영롱한 옷 구슬로 변한 꿈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부귀하고 번성하는 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탐스런 앵두아를 앞치마 가득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아름다운 딸을 낳게 될 것입니다.